블렌더 브릿지 라는 애드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블러쉬에서 작업한 걸 블렌드에서 불러오고요. 블렌드에서 작업한 걸 지블러쉬를 보내고 왔다리 갔다리 와리가리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애드온이 되겠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를 보이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표시에 여기 파일 확장명 있죠. 이걸 보이게 하시면 py 파이썬 바이던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입니다. 얘는 블렌더 애드온 얘는 지블러쉬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경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임시 파일 경로를 바꿀 수 있는데 c 브릿지로 되어 있죠. 그냥 냅두세요. 파이썬도 같이 거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경로 쭉 있죠. 패스 이걸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냥 c에다가 하세요. 제일 먼저 하실 게 이 블렌더 브릿지 b 대문자죠. 다 둘 다 이거 그 폴더를 그대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렌더 브릿지 대문자 b 대문자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임시 파일로 만들어서 지블러쉬에서 블렌더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 하나 c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블렌더 애드온 먼저 설치하죠. 에디트에서요. 프레퍼런스에서 애드온. 여기서 인스톨 하셔가지고 그 폴더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 블렌더 마켓 블렌더 브릿지라는 폴더에 이걸 다운받아 놨어요. 클릭하신 다음에 인스톨 애드온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애드온이 인스톨이 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포트만 impo 딱 누르시면은 임포트 익스포트 파일 as obj. 애드온이 보이죠. 얘를 체킹을 합니다. 지금 체킹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킹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블렌더에서는 이제 작업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파일 보시면은 여기 브릿지 임포트, 브릿지 익스포트. 브릿지 임포트는 지브러쉬에서 작업한 걸 가져오는 기능이고요. 브릿지 익스포트는 블렌더에서 작업한 파일을 지브러쉬로 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지브러쉬 스크립트를 설치해야 되겠죠. 다운받으신 폴더 가셔가지고요. 블렌더 브릿지.txt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브러쉬 폴더 스크립트 폴더에 붙여 넣게 하셔야 돼요. 지브러쉬 2022입니다. 저는 G 스타트업, G 플러그 64 폴더 있죠. 여기에 컨트롤 부위에서 붙여 넣게 하십니다.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브릿지, 블렌더 브릿지 텍스트. 얘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일 겁니다. 스크립트 등록을 해야 보이는 파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운받으신 이 블렌더 브릿지 텍스트를 여기에 복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지브러쉬로 들어가죠. 지브러쉬 들어가시면 여기 G 스크립트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로드 하셔가지고 아까 그 복사한 파일 있죠.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블렌더 브릿지.txt 파일을 설치하고 열기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맨 밑에 Export to Blender, Import from Blender 이렇게 나와요. 얘를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물론 아시겠지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바꿔야죠. Preferences에서 여기 컨피그에서 Enable Customize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lt 누르신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떼고 얘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Preferences에서 Enable Customize 끄시고 Save UI 하셔서 그냥 같은 파일로 저장해서 덮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껐다 켜도 이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작업하시고요. A 누르셔서 전체 다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파일, 브릿지, Export 하십니다. 약간 시간이 걸려요. 좀 데이터가 많으니까. Export가 끝났습니다. 이제 ZBrush로 돌아가세요. Import from Blend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아무 작업할 거 없어요. 이렇게 블리 브랜더 불러오고 드래그해서 불러졌네요. 드래그했죠? 이렇게 드래그하면 T 누르셔서 Edit 모드에서 Ctrl N 누르면 나머지 자잘한 거는 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지금 ZBrush로 내가 마우스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뷰포트 하면 컨트롤이 좀 힘드네요. 그래서 확대가 이렇게 깔끔하게 불러졌죠?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기 스탠다드 브러쉬죠. B, M, V 해서 Move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잘 보이게 이렇게 쭉쭉 보이게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내볼게요. 블렌더에. ZBrush에서 불러오기 전에 얘를 지우던가 아니면 숨겨야 됩니다. A 누르셔서 H 눌러서 왜냐하면 겹쳐져요. 그러니까 파일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불러오는 그런 ZBrush에서 Export to Blend 하신 다음에 블렌더에 파일, 임포트, 브릿지, 임포트 누르시면 이렇게 그대로 스컬프팅 된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임포트, 익스포트를 해주시고 작업하셔야 돼요. 끝. 끝. 끝.